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패밀리 패밀리 라이프라고 하는 가족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게임인데요 보면은 아기 부모님 10대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헤어샵 안돼요 피그는 빡빡이어야 된다니까요 모프 모습을 변신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는 어 아기 피그로 4발로 기어다니는 아기 아주 아기로 돼가지고서 어 라고 했는데 안되겠다 너무 생긴게 기괴하네요 기괴하게 생겼는데 피그야 너 왜 그렇게 됐니 아기에요 전혀 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기에요 피그야 우리 다시 태어나자꾸나 좋아요 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기에요 응애 응애 너무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게요 음 요기 요거 요 아기 됐다 이 아기 정도면은 될 것 같아 그래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그래 모자도 쓸 수 있다 모자를 도너츠 모자를 쓰고 짜잔 아기에요 그 다음에 옷을 옷을 입자 옷을 옷을 어 뭘 입지 어 아무거나 입어보자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니 안 나잖아 티가 안 나잖아 몸땡이가 하얘 피그야 모습에서 색깔을 눌러줘야 돼요 그렇구나 색깔을 눌러줘야 되구나 예 핑크투성이 애기가 됐어요 어 뭐야 표정이 무서웠었는데 표정이 무서웠었는데 배댄스 쪼쪼이 짜잇 짜잇 쪼쪼이 저는 도너츠를 좋아해요 나는 뭐지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페어런츠라고요 안돼요 애기로 애기로 아 요거 밟으면 된다 색깔 맞춰가지고 아기 키드 예 예 유모차다 저 다 태워주세요 이거 애니메이션 고면내 고만해 아 아 유모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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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뿅뿅 아임 베이비 까아 까아 엄마를 찾아 사말리 우리 엄마는 어딨을까 우리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음 저는 이제 애기니깐요 일단은 좀 돌아다녀 볼게요 뭘 할 수 있지? 아 뭐야 쟤네들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잖아 따랑따랑 난 자전거를 탈거에요 피그야 애기는 자전거를 그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단다 저는 슈퍼 애기라 가능해요 그렇구나 피그는 도너츠를 머리에 뒤집어 쓴 슈퍼 애기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자전거 조종이 굉장히 힘들고 일단은 내려주시구요 이건 뭐지 글라이드다 예 난다 날아 피그야 하늘을 날다니 아기가 하늘을 날다니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난다 날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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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엄마 아니 본척도 안왔는데 엄마 엄마 혼자 맛있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그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엄마 엄마 나도 태워줘요 백미 도망간다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피그야 우리 엄마가 아니었구나 달리다 달리다 빠르게 달리다 쫘차간다 쫘차가자 쫘차간다 빨대 어 뭐야 유무차도 있잖아 우리 애기를 찾아라 동생아 동생아 아까 봤는데 우리 동생 Where is my sister 오 뭐야 대디 대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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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탔어요 그렇구나 피그야 잘했단다 가짜 아빠였어요 그렇구나 가짜 아빠였구나 여기가 티드런이 있는 곳인데 곰인형 곰인형 보여 피그야 다른 데로 가보지 않는데 좋아요 다른 데로 가볼거에요 다른 데로 가볼거에요 다른 데는 가볼때가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이 5달러 하지만 돈이 있어가지고 어 아니 돈이 있는데 안주네 애기라 그런가 애기야 부모님이랑 같이 오렴 룰스가 저도 다 큰 성인이에요 무슨말을 하는거니 너는 딱봐도 3살 4살 정도밖에 안되보이는데 마미 마미 어디갔어 어디갔어 마미 마미 대화주세요 모델이라고 스칼렛이네 모델이네 마마 마미 하하하 엄마 엄마에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엄마에요 NOW YOU ARE MY MOM 하하하하 당신은 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이 예이 하하하하 어 어 고민하고 있어요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도망갔어 오케이 파이 할라 그랬는데 아 아니네 어 여기 다른 친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예이 하하하하 예이 엄마가 생겼어요 하하하하 헬프레 헬프 좋습니다 유모차에 태워드릴게요 어 아빠를 유모차에 태웠다 아빠 엄마 엄마 유모차에 태워드릴게요 엄마 하하하 뭐야 나도 하트 뿅뿅뿅뿅뿅 하하하하 어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납치해 가요 안돼 안됐다 우리 아빠 되다 우리 엄마 되나 하트 뿅뿅뿅뿅 하트 뿅뿅뿅 하면서 엄마 쫓아다녀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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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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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케이트보드다 예이 예이 안타죠 어 다 탔다 탔다 예이 엄마가 선물 줬어요 정말 정말 착한 엄마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예이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엄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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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웃는 표정 저거 웃는 표정이거든요 왜이렇게 아아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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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날려버렸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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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요신이 날 쳤어 날 쳤어 날 쳤어 날 쳤다고 날 쳤어 날 쳤어 날 쳤어 날려버렸어 하하하하 오케이 좋습니다 하하하 영화를 보러 갈거에요 이번에는 좋아요 어 제프라 안녕 친구야 와 팝콘도 있다 팝콘 주세요 어 샀어 팝콘은 안돼 아이고 나 돈이 별로 없는데 팝콘을 5개나 사버렸어요 음료수 하나 사고 음료수 샀나 어 사줬다 음료수 사고 됐다 쩝쩝쩝쩝쩝쩝 MP MP는 노 프로블럼 하하하하 오케이 엄마가 절 데리고 가준데 하트병병병 괜찮나요 그럴 수 있죠 흔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실제선 일어나면 안되지만요 팝콘 짭쩝쩝쩝쩝 어 다시 준다 다시 준다 오 예 예 타자 빨리 타자 안타지녜 야 거기서 야 야 야 저게 도망가버리는데 이리와봐 타드라 핫 뒤집어 타기 하하 짜자 점프싱봉 울트라 핫에서 팝콘 먹기 짭짭짭짭짭짭짤 켜! 아잉 슈퍼 베이비 하늘을 날라다니는 슈퍼 능력자였던 것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커피를 먹었더니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말았구만 컬러월보이 보이보이 여자니 남자니니요 보이보이 보이맨 보이소년이에요 어린소년입니다 친구래 엄마야 여기 쇼핑백 줄게요 제가 선물 사왔어요 캔디를 준대구요? 캔디를 준대요 캔디를 먹으러 가볼까요? 엄마 빨리 가주세요 캔디를? 캔디를 주놨대요 스칼렛 저희 엄마는 모델이오 예 예 희난다 희난다 어 뭐야 멈췄어 너 간다 예 스케이트보드 희난다 피그야 팔다리를 전부다 위로 올려놓고 있으면 힘들지 않니? 예 누워있는거에요 편네요 그렇구나 니가 편하다면 나는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날 어디로 데리고 왔는지 캔디를 사준다 그랬거든요 아 아 아 하하 아 에잇 헐트 엄마 아파요 등등이 아파요 마이 백 하하하하 예 신나다 스케이트보드 안타지냐 됐다 자 자 하하하하 나 하하하 노 프로블러 이츠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까가 까가 구구 까가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나 안녕 저는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이 주변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엄마가 준 아 뭐야 이거 못가게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데 슝슝 슝슝슝슝 슝슝 여기는 뭐가 있나 어 어 와 여기는 뭐지 이 친구는 자동차 아 집이구만 여기가 오 집이 있어요 내 집도 있나 난다 나라 여기는 나는 독주족이 될거에요 난다 피그야 거기는 물가란다 저는 수영을 할거에요 수영을 할거에요 예 예 피그야 거기는 더이상 더이상 길이 없는 곳이란다 저는 니즈의 대륙을 난다 나라 하하하하하하하하 난다 나라 하하하하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높이 나라 나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하하하하 어 어 엄마가 저를 찾고 있어서 가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서 어 아임시어 아임 플라이 플라이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가족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재밌었습니다 하하하하